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 배워법서 관광중고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 오윤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지와 완곡한 거절 또는 완곡한 거절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뭐뭐 하지 마라 금지를 의미하는 부야와 뭐뭐 할 필요 없다 완곡한 거절이나 금지를 나타내는 부용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약간 조금이라는 의미의 표현을 정리했었는데요. 어떻게 정리했었나요? 형용사 앞에 쓰여 부정적 느낌이나 불만족스러운 어감을 나타내는 요리얼이 있었고요. 형용사 뒤에 쓰여 약간 좀 뭐뭐하다라는 의미의 이 리얼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좀 뭐뭐하다, 좀 뭐뭐해보다라는 의미의 표현. 어떻게 정리했었죠? 동사 이시아, 동사 이시아 구조였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뭐할 때라는 시점을 나타낼 때 쓰이는 더 시호와 아주 대단히 뭐뭐하다라는 정도의 심화를 나타낼 때 형용사 뒤에 쓰이는 질러 또는 슬러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요.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앞서서요. 그동안 배운 편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면 점 모양, 어때요?라는 상태를 물어봤고요. 왜, 섬머,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지된, 몇 시라는 시간을 물어봤고요. 섬머, 시호, 언제라는 때, 시점을 물어봤었죠. 샹, 뭐뭐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의미했고요. 야, 뭐뭐하려고 하다는 의지를 나타냈었죠. 넝, 뭐뭐할 수 있다라는 능력, 가능을 의미했고요. 후에, 뭐뭐할 줄 안다, 뭐뭐할 것이다와 같은 후천적 능력 또는 추측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는 당위를 설명했고요. 거의,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라는 상황의 허락을 의미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동사 앞에 부여, 뭐뭐하지 말아라는 금지를 의미했고요. 동사 앞에 부여,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완곡한 거절, 완곡한 금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도 우선 본문 뒤에 있는 단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표현이 보이네요. 더, 시호, 더, 시호. 자, 이 단어의 구성은요. 뭐뭐한이라는 더와 뭐뭐한 때라는 의미의 시호가 만나서 뭐뭐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동작 뒤에 붙어서 시점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오다, 라이, 올 때라고 말하고 싶다면 라이 더 시호,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중국의 가다라는 표현, 취종고어, 라는 말이 있다면 중국에 갈 때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취종고어 더 시호,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동사이긴 동사인데 동사 더하기 명사로 이루어진 표현, 즉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정리했었죠? 그렇죠. 바로 이 앞 동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하다라는 단어는요. 시작하다, 수업을 이라는 구조가 만나서 샹크, 샹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의 반대 표현인 수업이 끝나다라는 말은 끝마치다, 수업을 이라는 문장 구조로 만나서 샹크, 샹크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잠을 자다라는 말은요. 눈이 풀리다라는 동사와 잠이라는 명사가 만나서 쉬자, 쉬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잠에서 깨다라는 말은 일어나다, 어디서? 침대에서 라는 구조가 만나서 지초왕, 지초왕, 이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차에 타다라는 말은요. 오르다, 차에 라는 구조가 만나서 샹크, 샹크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차에서 내리다 한 말은 어떻게? 내리다, 차에서라는 구조가 만나기 때문에 샹크, 샹크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 앞 동사 구조임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자주 운동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말에 좀 뭐뭐해보다라는 표현과 약간 조금 뭐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봤더니요. 우선 좀 뭐뭐해보다라는 가까운 미래의 시도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동사 뒤에 이시아 아니면 이시아를 붙여서 어디 뒤에? 동사 뒤에 붙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약간 조금 뭐뭐하다라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때에는 형용사 뒤에 이 디열 또는 이를 빼서 디열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디 뒤에? 형용사 뒤에 온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해서 뒤에다 딱딱 갖다 붙이면 몇 진 표현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볼 표현은 바로 시점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형태의 변화가 없다. 두 번째,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리, 위치 있어 보이는 말로 어순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배웠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단어를 딱딱 갖다 끼워라. 어떻게? 잘. 이것이 바로 중국어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현재의 표현에다가 문장 맨 끝에 너, 너만 붙이면 뭐뭐했다라는 과거가 되었고요. 만약 동사 앞에 야우를 붙이고 문장 맨 끝에 너가 오게 되면 즉, 어떠한 표현? 야우 스멀스멀 너 이러한 표현이 오게 되면요. 곧 뭐뭐할 것이다 라는 미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다, 라이, 왔다, 라이, 너 올 것이다, 야우, 라이, 너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에 가다 하면 어떻게? 취, 쫑, 고어. 만약 중국에 갔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취, 쫑, 고어, 너 이렇게 러만 붙이면 될 거고요. 중국에 갈 것이다 라는 미래를 말하고 싶다면 야우, 취, 쫑, 고어, 너 이와 같은 야우와 너가 만난다 라는 점 정리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미래를 의미할 때 이것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야우, 스무스멜러 표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야우 자리에 콰이를 써서 콰이, 스무스멜러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 세 번째 쭈우, 야우, 스무스멜러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 마지막 네 번째 콰이를 붙여서 콰이, 야우, 스무스멜러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중고 공부를 할 때 주의할 점은요. 한 가지 표현만 딸딸딸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같은 표현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해하면서 그리고 비교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보는 것도 좋은 공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오늘 배울 패턴은요. 뭐뭐할 때라는 시점을 나타낼 때 쓰이는 더, 스무와요. 아주 대단히 뭐뭐하다라는 정도의 심화를 나타낼 때 형용사 뒤에 쓰이는 질러 또는 슬러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기본어순인 주어, 수러, 목적어라는 구조에 입각해서요. 오늘도 처음부터 어떻게? 쭉쭉쭉 어떻게? 쭉쭉쭉 직독직해하면서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공부해볼까요? 자, 동작 뒤에 더, 시호 더, 시호가 오게 되면요. 뭐뭐할 때라는 시점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치饭 더 시호 부야우 쇼화 치饭 더 시호 부야우 쇼화 치饭 밥을 먹다라는 동사였었죠? 이때 더, 시호 뭐뭐할 때라는 말이 붙고요. 부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동사 앞에 붙게 되면 뭐뭐하지 마라라는 말이 배웠고요. 쇼화 말하라는 동사가 만나서 식사할 때는 말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카우시 더 시호 부야우 쪼피 카우시 더 시호 부야우 쪼피 카우시 시험보다라는 동사였고요. 이때 동작 뒤에 더 시호가 와서 뭐뭐할 때라는 시점을 의미할 겁니다. 그 다음 부야 뭐뭐하지 마라라는 표현 배웠고요. 쪼피 오늘 처음 배우는 단어인데요. 컨닝하다는 동사예요. 이것이 딱 만나기에는 어떤 뜻을 의미할까요? 시험 볼 때는 컨닝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상커 상커더 시호 부야우 왈 쪼지 상커 부야우 왈 쪼지 상커 수업하다는 이 앞 동사가 왔고요. 더 시호 뭐뭐할 때라는 표현이 왔습니다. 부야우 뭐뭐하지 마라 왈 놀다 무엇을 쪼지 손에 들고 다니는 기계 휴대폰을 문장 구조하고 오겠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봤더니 수업할 때는 핸드폰을 갖고 놀지 마세요. 즉, 핸드폰 사용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 만들어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상커 더 시호 부야우 쪼지 상커 더 시호 부야우 쪼지 상커 수업하다라는 동사 다시 왔고요. 더 시호 뭐뭐할 때 부야우 뭐뭐하지 마라 쪼지 잠을 자다라는 이 앞 동사가 다시 왔네요. 자, 이 문장을 합쳐본다면 수업할 때는 잠자지 마세요 라는 문장 만들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상처 더 시호 샤오 신 디얼 아 상처 더 시호 샤오 신 디얼 아 상처 차에 오르 라는 이 앞 동사였고요. 더 시호 뭐뭐할 때라는 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단어 한자로는 소심이라는 한자인데 사실은 소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샤오 신 조심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죠. 이때 이 때 형용사 뒤에 디얼이 오게 되면 무슨 뜻? 조금 약간 이런 뜻으로 만나서 어떤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차에 탈 때는 좀 조심해 주세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니 라이 더 시호 간 워 랜시 바 니 라이 더 시호 간 워 랜시 바 니 당신은 라이 오다 더 시호 뭐뭐할 때라는 단어가 만나겠죠. 간 누구누구 와 라는 단어가 왔고요. 워라는 나 저라는 단어가 왔고요. 마지막 랜시 연락하다는 단어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바가 오게 된 문장은 뭐뭐하세요 라는 청유를 의미합니다. 이걸 합쳐서 정리해 본다면 당신이 오실 때는 저에게 연락 주세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의 기분적인 패턴 기억나시죠? 건 사람 리엔 씨 건 사람 리엔 씨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게 연락하다는 문장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패턴인데요. 형용사 형용사 수러 뒤에 질러 또는 쓸러라는 표현이 붙게 되면 즉 형용사 뒤에 와서 보 즉 정도 보 로 쓰여서 아주 대단히 매우 머무하다는 정도의 심화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 번 이걸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바턴이요. 오어 까오싱 질러 오어 까오싱 질러 오어 나는 까오싱 기쁘다 어떻게? 질러 아주 매우라는 뜻이 만나서 저는 아주 기뻐요. 아주 기쁩니다.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펑징 매이 질러 펑징 매이 질러 펑징 풍경 경치가 매이 아름답다 어떻게? 질러 아주 매우라는 단어가 만나서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는 문장 만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외이 다오 하오 질러 외이 다오 하오 질러 외이 다오 맛이 하오 좋다 어떻게? 질러 아주 대단히 매우라는 뜻이 만나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워만 화이아오 어스러 워만 화이아오 어스러 워만 우리들은 화이아 곧 뭐뭐할 것이다. 라는 미래 표현이었고요. 어어 배고프단 형용사 뒤에 쓸러 아주 곧 죽을 것 같다. 라는 문장이 만나서 우리들은 배고파 쓰러질 것 같아요. 라는 문장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지, 티, 앤 워 레이 쓸러 저, 지, 티, 앤 워 레이 쓸러 저, 지, 티, 앤 요 며칠 동안이란 문장 즉 요즘이란 말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워 나 저 레이 피곤하다 힘들단 형용사 뒤에 쓸러 아주 죽을 정도로 라는 정도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요즘 저는 피곤해 죽겠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표현 봤더니 청, 쓸러 청, 쓸러 청, 배 부르다는 형용사가 왔고요. 쓸러 라는 단어 아주 죽을 정도로 라는 단어가 만나서 배가 터질 정도로 부릅니다. 라는 문장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 보입니다. 치, 쓸러 치, 쓸러 치, 화나다 쓸러 아주 죽을 정도로 라는 문장이 만나서 화가 나 죽겠네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19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수러보다 목적을 앞에 쓸 때 뭐뭐 을룰이란 의미의 전지사 바가 쓰인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카드를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징박하 짜이게이 워 다시 한번 징박하 짜이게이 워 문장에서 수러 부분을 보니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즉 주다라는 동사 게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게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동사로 쓰여서 주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어서 간단히 저에게 주세요 라는 표현은 주다 저에게 라는 구조로 게이 워 라고 하고요. 반대로 당신에게 드릴게요 라는 표현은 주다 당신에게 라는 구조로 게이닌 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게이 사람 사물 구조로 이중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어서 저번에 배웠던 문장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좀 작은 걸로 드릴게요 라는 문장은 주다 당신에게 작다 조금 뭐뭐한 것이란 구조로 워 게이닌 샤오 이디얼더 워 게이닌 샤오 이디얼더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로 쓰여 누구누구 에게 라는 뜻으로 게이 사람 동사 구조를 사용해 제가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은 제가 당신에게 추천하다 좀 이란 구조로 워 게이닌 퇴진 이시 워 게이닌 퇴진 이시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치사 바를 사용하게 되면 목적어를 수로보다 앞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히 바는 우리말의 을 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카드를 이라고 하면 뭐뭐를 카드라는 구조로 바 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라는 짜이를 넣어 카드를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라는 문장은 뭐뭐를 해주세요 카드를 다시 주다 저에게 라는 구조로 징 바 가 짜이 게이 워 징 바 가 짜이 게이 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 이마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짐을 따로따로 분리해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징 마 싱 리 펑 카이 다시 한번 징 마 싱 리 펑 카이 문장에서 따로따로 분리해주세요 라는 표현은 분리하다 나누다 라는 단어 펑 카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다 가르다 라는 뜻의 펑과 동사 뒤에 쓰여 결과부어로서 분리 이탈을 나타낸 카이를 사용해서 쓰였는데요. 이렇게 동사 뒤에 쓰여서 카이가 결과부어로 쓰인 단어를 보자면 떠나다 헤어지다 라는 단어 리 카이 리 카이 라고 하고요. 열다 펴다 라는 단어는 다 카이 다 카이 라고 합니다. 여기서 카이는 분리 이탈을 나타내는 보충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펑 카이는 동사뿐만 아니라 동사 앞에 쓰여서 나눠서 분리해서 즉 따로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따로 포장해주세요 라는 표현은 나눠서 포장하다 라는 구조로 펑 카이 파우 주황 이라고 했었고요. 따로 짐을 붙여주세요 라는 표현은 나눠서 짐을 붙이다 라는 구조로 펑 카이 투어 윈 이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문장에서 짐 수화물이란 단어는 싱리 라고 하죠. 그래서 수화물표라는 단어는 싱리평 싱리평 라고 하고요. 여행가마 트렁크라는 단어는 상자 샹을 넣어 싱리샹 싱리샹 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짐을 따로따로 분리해주세요 라는 표현은 뭐뭐 해주세요 짐을 따로따로 분리하다 라는 구조로 징마 싱리 펑 카이 징마 싱리 펑 카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이 마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여기에 짐을 올려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징마 싱리 펑 짜이 절 다시 한 번 징마 싱리 펑 짜이 절 이 문장에서 올려주세요 라는 표현은 놓아두다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놓다 라는 동사 빵 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빵 은 사물을 놓다 라는 뜻뿐만 아니라 요리를 할 때 음식물을 넣을 때에도 넣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라는 표현은 소금 얜을 사용해 뭐뭐 해주세요 넣다 조금 소금 이란 구조로 징 팡 이 렐리엔 징 팡 이 렐리엔 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배운 펑 카 를 사용해 분리해서 잘 놔주세요 라는 표현을 만들어보면 뭐뭐 해주세요 분리해서 놓다 아주 잘 이란 구조로 징 펑 카 펑 하오 징 펑 펑 펑 하오 라고 만들 수가 있고요. 또한 문장에서 쓰인 것처럼 동사 뒤에 짜이를 묻혀 어디어디에 놓다 라는 의미로 방자이 뒤에 장소 구조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놔주세요 라는 표현은 간단히 뭐뭐 해주세요 놓다 어디어디에 여기라는 구조로 징 펑 자이 쩔 징 펑 자이 쩔 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저쪽에 놔주세요 라는 표현은 뭐뭐 해주세요 놓다 어디어디에 저쪽 이란 구조로 징 펑 자이 날 징 펑 자이 날 이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징 을 올려주세요 라는 문장은 징 을 이란 표현 바 싱 리를 넣어 뭐뭐 해주세요 징 놓다 어디어디에 여기라는 구조로 징 바 싱 리 팡 팡 징 징 징 바 싱 리 팡 징 징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거 이마 네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가방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 하시면서 니 넝 바싱 리샹 나카이마 다시 한 번 니 넝 바싱 리샹 나카이마 문장에서 열어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허락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 거의 또는 넝을 사용해 뭐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문장 끝에 말을 붙여 거의 셤머 셤머 마 또는 넝 셤머 셤머 마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가방을 열다 라는 표현에서 열다 라는 단어도 동사 뒤에 분리나 이타를 나타내는 카이를 넣어 다카이 다카이 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문이나 가방을 열 때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위치를 켜다 틀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켜주세요 라는 문장은 공기조절기라는 뜻의 에어컨 콩떼 를 넣어 뭐뭐 해주세요. 공기조절기를 켜다 라는 구조로 징 바 콩떼 다카이 징 바 콩떼 다카이 라고 하고요. 반대로 끄다 라는 단어는 닫다 꽌 뒤에 뭐뭐 해버리다 라는 뜻의 띠아로 묻혀 꺼버리다 꽌 띠아 를 사용해 에어컨을 꺼주세요 라는 문장은 뭐뭐 해주세요 공기조절기를 끄다 라는 구조로 징 바 콩떼 꽌 띠아 징 바 콩떼 꽌 띠아 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가방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은 뭐뭐 을류를 나타낸 바는 전지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넝은 앞에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신 뭐뭐 할 수 있다 여행 가방을 열다 뭐뭐 까 라는 구조로 니넝 바 징 리 샹 다카이 마 니넝 바 징 리 샹 다카이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거의 마 마지막 문장 같이 볼게요 이것을 좀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다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징 바 쪄 거 다 파우 이샤 다시 한번 징 바 쪄 거 다 파우 이샤 이 문장에서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포장해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문장 앞에 부탁의 어감인 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장하다 라는 단어는 포장이라는 한 적 그대로 바우 주왕 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문장에서 쓰인 나 바우 라는 단어 역시 포장하다 라는 의미로 보통 음식물이나 남은 음식을 싸갈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좀 싸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는 간단히 뒤에 좀 뭐 뭐 해보다 라는 의미에 이샤 를 붙여 다 파우 이샤 다 파우 이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밖에서 팔다 라는 의미로 음식을 포장 판매하다 음식 배달 이란 뜻을 쓸 수 있는 why my why my 라는 단어와 take out 이란 표현으로 가지고 가다 라는 뜻의 싸이조 싸이조 라는 단어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세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좀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이것을 바 쪼거를 수로 앞에 넣어 뭐 뭐 해주세요. 이것을 포장하다. 좀 이란 구조로 징 바 쪼거 다 파우 이샤 징 바 쪼거 다 파우 이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마.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핵심은요. 자 시점과 정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첫 번째 뭐 뭐 할 때라는 시점을 의미하는 더 시호 더 시호가 있었고요. 아주 뭐 하다 정도의 심화를 의미하는 형용사 뒤에 붙는 질러와 질러가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뭣을 뭐 뭐 해주세요 라는 의미의 표현을 정리했었는데요. 어떻게 정리했었죠? 징 바 샤머 샤머 징 바 샤머 샤머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표현만 딸딸딸 해오는 것보다는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어떻게 같이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해하면서 그리고 비교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보는 것도 좋은 공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힘차게 아하 외치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음 시간에 adatanmage는ide.org 자 다시 한번 wall 회로 받으세요. 그럼 AB nahmage는 사람 바 Ácill의 이름으로 볼 수 있어요. 우선 물 기 개인 줄 안 двиг Zac 니 완전 매우 귀여운 것 tem accountable 이번에도 이렇게 또ation Online